다음은 배를 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챔스라고 그런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팀에 뉴웅이 있어요 진짜 말씀해 주실대로 이 정도면 모르면 이상하죠? 히스업 선수거든요 유부발 면 출발 와우! 와우! 다행이다 일단 퓨릭을 하면서 이스터덱 선수가 휠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 대탄 끼고 있었을 때 40발이었거든요? 근데 9발 남고 잡았습니다 조금 불안했어요 살짝 모양 빠질 뻔했거든요 등 뒤를 쌌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네 감자가 다 나와요 킹도요 한 번 버텨야죠 구급선생님 오우! 총알 다 피하고 있어요 지금? 데미지 1로! 다시 현실로 돌아가고요 과감인데 감이 빠지고 수류탄이 없네요 수류탄이 없습니다 수류탄이 없나요? 이스터덱 도와줘야되는데 심각할 수 없는 düş루탄이 없으니 아마 감사합니다.